인테리어 프레이스튜브윙 반갑습니다 자 먼저 비디오 포토타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단체 촬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단체 우리 기자님들 아주 예쁘게 담아주세요 아주 아름답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에이들 G샷의 두 번째 콜라보 분들처럼 각 멤버분들 생이 아름답게 들어갈 수 있게 멋진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엣지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단체 사진 촬영 어느 정도 됐으면 자 왼쪽 단체로 왼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 그리고 조금씩 오른쪽으로 조금씩 각도를 틀면서 가운데 센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센터 가운데 센터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멋지게 착용샷처럼 연출해주셔도 좋고요 오른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G샷과 이치의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 발명이죠 고맙습니다 mas